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그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농지시험 6월 총평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시험 치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집중력, 여러분들이 싸움이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동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결과에 관계없이, 어쨌거나 6월은 선이 됐잖아. 우리의 종착력이 아니라고. 아시죠? 그치? 그냥 과도기인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잘 봐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못 봐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제 못 봤는데 내가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몽둥이야. 그건 몽둥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을 하고 해설 강의를 찍는 이유가 그런 피드백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서 적어도 수능 때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그래도 좀 푹 잤으면 좋겠어요. 시험 끝났으니까 푹 자고 내일부터는 다시.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푹 쉬는 기간을 길게 잡고 그러면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네, 시험 치료나라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딱 이번 육평시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격적이다. 뭐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아. 되게 파격적이야. 그래서 문항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잘 모를 때는 처음 봤을 때 그 체감 난다라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확실히 체감 난다고 어려운 시험이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킬러가 매우 약하고 사실 문항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운 게 별로 없거든요. 문항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뭉치면. 뭉치면 세다. 그게 뭉쳤는데 나 킬러가 쉬운지도 몰랐어. 이런 애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인 거죠. 무조건 30번이 어려울 거다. 라는 걸 막 깨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30번, 28번을 안 풀었는데 30번을 풀어들은 흔치 않을 거잖아.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약간의 역배점 같은. 그래서 오히려 킬러보다 오히려 준킬러성에 해당되는 번호들의 무게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항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하나 복잡한 게 없었는데 뭐지? 그거를 시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감년도가 굉장히 커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극가극이 아마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극가극. 그러니까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너무 쉬운 시험이었고요. 그런데 애매한 1, 2등급 아이들. 그래서 그 스펙트는 굉장히 넓어졌을 거라는 거. 그리고 중화위권 아이들한테는 그냥 누무리오스 이런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알죠. 문화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고 이런 파격적인 형태를 취하면서도 결국 평가원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됐는지 그런 걸 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유가 다 있다. 그래서 문항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참 좋았다. 문항은 역시나 평가 문제가 복잡해 보인다 그랬잖아. 복잡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복잡한 걸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 복잡하게 계산을 했다면 생각보다 되게 문제가 밉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결과론 쪽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 봤어요. 이번 6평에서. 세 가지 키워드. 일로 와볼까요? 첫 번째. 선생님 올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되게 강조했잖아. 그런데 하필 내가 이걸 왜 강조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복선이었네요. 그렇죠? 이걸 강조를 했더니 6평이 다 이거대로 나왔어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잖아. T&E. 그렇지? 뭐야? 이게 뭐야? 시행착오. 시행착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에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에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뭐라도 해보라고. Try. Trial and error야.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해. 그런데 이해해주고 시행착오. 기억해줘요. 대세야. 올해의 대세. 제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어서 너무 많아서 나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지 마시고 아무거나 하나 해보라고. 아무거나 하나를 해봤는데 에러가 나. 그것도 좋은 거야. 에러가 나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대다수의 문제는 T&E를 하잖아. 하나를 Try 하잖아. 뭘 흘러가요? 뭘 흘러가요? WLOG였지? WLOG였지? 아무거나 하나 해봤는데 결국 그게 답이여. 그게 결국 답이여. 이런 거야.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게 답이여. 그러니까 너무 실전에서 선생님이 했잖아.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는 당연히 뭐야. 엄밀한 논리를 다 문제의 발문 속에 찾고 이런 걸 하지. 연습할 땐 그래야 되는데 실전에서 이가 아 나 이거 꼼꼼하게. 아니 어? 아무거나 하나 했는데 벌써 조건을 만족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실전에서 이것 말고 나머지를 다 해봐야 되나? 해봐야지. 30번까지 풀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60분 남았을 때. 물론 그렇게 하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할 땐 항상 우리가 그러는 게 맞는데 실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라도 하나 해서 빨리 답을 내는 게 맞다라는. 유독 그런 문제가 많았다. 유독. 아유 그냥 정말 평가 아닌 배려. 아니 보기만 조금, 보기만 조금 바꿨어도 사실은 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었는데 평가 안 그랬다. 그런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문제네.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기만 보. 따라하세요. 보기만 보. 이거는 뭐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언제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결국은 복잡한 계산을 만나면 보류한다 그랬잖아. 미리 하지 말아. 미리 해서 소위 그 X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치?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아니 뭐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 안에 뭔가 간단한 게 있다. 그러니까 항상 계산은 막판에 가서 하는 거야. 마지막에 가서 하고 마지막에서 뭔가 간단한 법이 있지 않을까를 관찰해서 가는 거래요. 그게 유독 돋보였다. 이번 시험이. 그죠? 그리고 역시 뭐. 그치? 이것도 역시나. 과거에나 언제나.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학적 소재에 대한 정의와 그들끼리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치? 제발 관계를 따져라. 그 관계가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꾸 그 근거를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자꾸 관찰을 하시려고 한다. 문제를 제발 관찰하시라고. 문제를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해달라는 거죠. 그치? 그게 아주 돋보였던 시험이었다. 라고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를 이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의 결과에 관계없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방향이라는 게 어쨌거나 유평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바른 방법을 해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수능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수험생 맞잖아요. 우리는 무슨 수험생이 선생님 저는 원래 그냥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한 10년 공부할 거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험생 신분이에요. 짧은 기간 내에 수능을 잘 보려면 매뉴얼대로 그죠? 평가능 시키는 대로 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그 바른 방법이 다름하니 뭐야. 이거야 이거.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바른 자세. 문제 올바르게 읽고 문제의 어떤 표현으로부터 행동 영역. 그치? 문제의 표현에 부터 내가 이 표현 보고 내가 뭐로 행동해야 되지라는 근거가 전부 다 있는 문제. 그게 평가 문제고 적어도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 사설이고 자작이고 선생님이 그치? 선생님이 뭐 사설일 뿐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영역적으로 뭐야 정확하게 설계가 돼 있는 문제다. 그래서 낯선 문제를 통해서 그런 행동 영역을 연습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중반기 하반기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 해야 한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뭐 백문이 불혁을 그냥 총평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뭔데 문제 각각 해석을 보면서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뭐가 내가 잘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반성해나가고 그걸 보완해나가면 되는 거야. 알죠? 그치? 반성하고 보완한다. 보완 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파하거나 너무 그치? 좌절하거나 너무 또 자만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험생활 때는 어쨌거나 일단은 긍정적인 자세로 그치? 시험이 좀 까다롭고 점수가 좀 안 좋고 내가 그동안 나의 각오가 막 부정되고 막 이런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의 머리에 침투하게 두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대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그냥 매사가 그냥 긍정적이야. 아 그러면 또 맴매해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것만 좀 지켜주시고 네 총평은 여기서 마치고 문제 해설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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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